안녕하세요. ChatGPT 유료, 무료 버전 비교 및 플러그인 소개를 진행할 사이버보안학과 엄유진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나의 필요에 맞는 ChatGPT가 뭔지, 그리고 ChatGPT의 유용한 플러그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 강의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유료 버전 구매를 위한 20달러가 준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hatGPT란 Chat 플러스 GPT의 합성어로 간단히 말해 ChatBot입니다. ChatBot은 예전 심심이 같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반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Chat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첫머리를 딴 말로, 여기서는 각 의미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0만 명 사용자 달성까지 걸린 시간이 넷플릭스는 3.5년, 페이스북은 10개월, 인스타그램이 2.5개월 걸린 것에 비해 Chat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ChatGPT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ChatGPT의 문제점이나 잘하는 것, 그리고 플러그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 3.5의 대표적인 문제는 Hallucination이 있습니다. Hallucination이란 언어 모델이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생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조선왕주실록에 기록된 영조 아무노래 챌린지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이처럼 거짓 사실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맞는지 재차 확인해봤을 때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2023년 4월에 검색했을 때인데, 이것을 23년 6월에 다시 검색했을 때는 해당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긴 합니다. Hallucination의 연장선으로 신조어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뭔지 물어봤을 때, 확진자는 확실히 뚱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면 될 텐데, 오히려 잘못된 사실을 알려줘서 혼란을 줍니다. 이는 ChatGPT가 21년도 9월까지의 사실과 정보만 반영하고 있어서, 이후의 사건이나 업데이트된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hatGPT 4.0에서는 어떤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hatGPT가 잘하는 점인데요. 못하는 점도 있었으니 잘하는 점도 있겠죠. 1은 0.99999라는 공식을 증명해줘 라고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자세히 잘 설명해줍니다. 공식을 유도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표 정리도 잘합니다. 토익 0단어로 단어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넘버링을 하면서 단어와 뜻을 알려줍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단어, 뜻, 예문을 포함해서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줍니다. 그렇다면 4.0에서는 어떨까요? 앞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4.0에서 사용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팬데믹 중에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제대로 알려줍니다. 이는 ChatGPT 4.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웹브라우징 기능 덕분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URL 내용 요약과 출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URL을 입력해주고,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URL을 타고 들어가서, 영어 기사 내용을 한글로 번역 및 요약해줍니다.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달라고 하면, 출처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줍니다. 여기에 1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URL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진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준 것은, 여기서 설명할 브라우저 플러그인 기능 때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ChatGPT 플러스의 기능으로, 유로 버전에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브라우저 위핑을 선택하고, 질문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정보들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기본 ChatGPT에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이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URL을 이용할 수도 있고, 출처도 표시해주고, 또한 정보 검색의 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플러그인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플러그인 스토어에 다음과 같은 플러그인들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tGPT에서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간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hatGPT 4.0을 결제하시면 이런 기본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무료 버전과의 차이점은 여기 상단 부분일 것입니다. ChatGPT 3.5에 빠른 버전과 4.0이 있는데요. 4.0 위에 커서를 올리면, PPT에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보일 거예요. 이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땡땡땡 누르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에 베타 피처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래에 두 가지 항목이 생겼는데요. 기본은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브라우스 뷔핑으로 바꿔주면, 아까와 같이 좀 더 폭넓은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뉴스 기사를 요약해 보도록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 여기 해당 사이트로 이동했을 때, 같은 동일한 사이트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와 같이 내용을 요약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러그인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 플러그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스토어에서, 이런 다양한 플러그인 중에서, 원하는 플러그인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중에서, 엑스피디아라는 플러그인을, 인스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언인스톨로 바뀌면서, 인스톨이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엑스피디아가 생기게 됩니다. 엑스피디아는 여행 계획이나, 예약을 할 때,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데요. 여기에서 호텔, 리조트 등 휴가용 임대 숙소 중 호텔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호텔 이름, 위치, 간단한 설명, 별점, 고객 평점, 가격 등,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도시를 알려주면, 도쿄로 가는 항공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출발할 도시를 서울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항공편이랑, 그 항공편에 대한, 간단한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도쿄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그에 따른 활동들을 찾아줍니다. 지금은 익스피디아라는, 이 플러그인 하나만 알아봤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간단하게 플러그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공식 유도 같은 잘 알려진 사실을 증명하거나, 코딩, 에러 수정, 이런 활동을 하거나, 혹은 단순 요약 및 정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결제하지 않고도 3.5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신 정보를 포함해서 검색하고 싶거나,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을 원하는 경우, 4.0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채쥐 GPT 유료와 무료 버전 비교 및 플러그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